안녕하세요 정충체육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태경아 약먹자의 고태경입니다 제가 정말정말 감사하게도 짐살라빔인 퍼블릭이라는 컨텐츠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지난주에 레드벨벳분들과 함께 짧은 촬영을 마치고 왔는데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꿈만 같았던 그날의 현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왜요 하루가 너무 어려워 쉬워요 학원 다니고 있는데 너무 안 다르지 다음은 한국이랑 같이 가자 다 나가 저희야 같이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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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 noticed that same person Of a gage Having a good grief Fabulous comfort safety guilty of never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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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u a man to a girl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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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miljoons 100 miljoons 100 miljoons 100 miljoons 100 miljoons 팀이 정부가 행사cco 이번 앨범 Pamela 뭐야! 스토리 가득한 눈을 보나 나도 손처럼 앉아 멀리서도 내가 맺힌 수 있는 Room 5 5 3 7 8 9 10 5, 2, 3, 0, 3, 1, 2, 3, 4, 1, 2, 3, 3, 4, 2, 3, 4, 3, 4, 3, 4 여기가 여기가 에이션이 에이션이, 에이저 Seriously? 여기가 두 번째 에이저 어? 어? 6 jew 연가시러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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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방하는데 șă 내면 안 돼? 좋다 내가 출장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아 합시다 합시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